세종시가 1000제곱미터 이상 관내 농지 3필지 가운데 1필지가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만한 저항이 있다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발 후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면과 금난면, 전이면 등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한 2250필지 가운데 36.3%인 816필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농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 행위가 676필지에 달했고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이라며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투기 의심 사례는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